여러분 이게 바오밤 나무 열매입니다. 보통 11월에 바오밤 나무를 열매를 수확해서요. 속을 파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보시면 여기 흰 부분 있죠. 여기 종자가 흰 부분을 먹어요. 이 안에 종자가 하나 있거든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고 나면 여기에 새콤한 종자가 이렇게 나옵니다. 오늘은 그녀의 나무 열매입니다. 이 사이의 나무 열매입니다. 이 사이의 나무 열매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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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뭐지? 네, 너가 더 많이 들어가서 저거 또? 무언가 테스트 데스트 파이팅 이거 왜? 이거 왜? 아, 이거 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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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ka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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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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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